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잠원 2장과 3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이 잠원 2장과 3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아버지가 이 아들을 향해서 지혜를 반드시 얻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잠원 3장 16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16절 말씀에는요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기가 있나니 이렇게 교훈하고 있고요 18절 말씀에는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대도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지혜의 왼손에는 부기가 무엇보다 지혜는 생명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모든 것이 이 지혜를 통해서 오고 지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으며 지혜를 통해서 얻는 것이 세상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아버지는 아들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 추구의 대상을 계속해서 확정할 수 있도록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우리가 2장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잠원 2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사람들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또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기를 애쓰고 노력한다면 여우와 경애하기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여우와를 경애하게 될 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6절에서 8절과 또 잠원 2장 21절에서 22절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잠원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저 여우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은 그의 지혜를 찾으며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의 길에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지혜를 통해서 성도는 그 성도의 길을 보존하여 주시고 지혜를 통해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사도는요. 이 야고보사 1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위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그렇게 우리는 이러한 말씀의 교훈을 기억하며 또한 동시에 우리 주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지혜를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에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위 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지혜를 얻게 되어 우리 걸어가는 모든 걸음에 방패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애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면서 내가 가진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더 나아가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이 보존되기 위해서 참으로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나의 안의를 뒤흔들 수 있는 나보다 더 많은 힘과 능력을 가진 존재들 더 높은 지혜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참으로 두려워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누가 보곤 12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어 알고 계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세상을 다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잠원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매일의 일상 가운데 무엇을 찾으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오직 여우와 하나님 우리 주님을 경애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지혜가 가득한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관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인생을 길이 보존하시고 능히 지키시며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우리의 친구 되어주시고 우리의 참된 지혜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경애하는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것들이 세상의 많은 가치가 우리를 아무리 뒤엇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음을 주님께 붙들려 있는 우리 인생을 어찌할 수 없음을 믿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렇게 날마다 여우와를 경애하며 주님 주실 그 지혜 지혜의 근본이시며 지혜의 그 자체이신 주님만을 찾으며 나아가는 인생들이 다 되어서 날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지혜로 가득 찬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며 우리를 지혜롭게 하실 그 지혜로 충만케 하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